외국인 노동자발 코로나19 확진이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익산에서 지인 모임을 가졌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6개 업체 690여 명을 검사한 결과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감염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밖에 전주와 정읍, 무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재까지 2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5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